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입니다 그런데 말라기서는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라기와 관련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죠 말라기는 11조를 강조하는 책이다 또 말라기는 심판에 관한 무서운 경고의 책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요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말라기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리고 가장 주된 성격은 아주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 복사님 1장 1절에 이스라엘에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시퍼럽게 적혀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12분 정도 계시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가정에 5살 또는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있어요? 믿으시죠? 있습니다. 있는데 다 그 정도 되는 나이 그 정도 되면 뭐가 생기는가 하면 자기 생각이 생깁니다 자기 주장이 생기게 되죠 그러다 보니 때로는 말 안 듣고 잘못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이런 아이의 부모라고 한다면 부모된 입장에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니까 어휴, 잘한다, 잘한다 박수만 쳐주시겠어요? 대답이 없어진 걸 보니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시지 않겠죠? 어떻게 합니까? 혼을 내겠죠? 혼을 내겠죠? 지금 말 안 듣고 그러는 네 모습을 보니까 너는 틀린 것 같아 더 이상 내 돈과 내 시간을 너에게 투자하지 않겠어 그러니 이만 끝내자 라며 호적에서 막 파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그러지 마세요 따뜻하게 이야기합니다 따뜻하게 이야기하죠 차갑고 냉정하게 말합니까? 그럴 수도 있죠 우리도 인간인데 승질이 나면 화도 내고 하죠 단호하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만큼은 무엇입니까? 따뜻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 아들은 내 아들인데 잘하든 잘못하든 내 아들인데 말이 어떻든지 표현이 어떻든지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 이 말라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말라기서의 구조를 보면 총 6개의 논쟁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각각의 논쟁들은 앞과 뒤가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첫 번째 논쟁 전체 말라기를 붙들고 있는 이 첫 번째 논쟁인 1장 2절부터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랑으로 그들을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는지 이끌어 가셨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심으로써 말라기는 모든 메시지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있음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느라 그런데 너희는 지금 잘못하고 있다 그러니 바로 하자 또 늦기 전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보면 조금 많이 말고요 조금 아플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잘못에 대한 책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때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말라기는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러면 안 돼 그러면 큰일 나 라고 아주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건면하시고 계신 것이니 오늘 본문을 통하여 혹시라도 나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더 늦기 전에 바른 길로 돌이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이스라엘의 문제 그리고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겠죠 6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치하는 제사장들아 나 망군의 여화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아멘 질문 같아 보이지만 질문이 아닙니다 아주 강한 확신으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나를 공경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멸시한다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답은 그 6절 나머지 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그런 자가 없습니다 라는 말이죠 그러면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오해하신 걸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자기들이 그렇게 한 줄 모르고 있는 걸까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6절을 다시 보면 이들이 멸시한 것이 내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들이 벽에 낙서로 하나님 바보 이렇게 적은 것 적은 적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고대에서 이름은 그의 정체성 그리고 성품, 명예, 권력 등을 포괄하는 표현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지칭하는 표현인데 이름을 멸시했다라는 이 말이 시제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한 것이 어쩌다 한 번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다는 말인데 정작 당사자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언제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는 상황 이건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지를 모르고 또 뭐가 문제인지를 모르니까 이 문제가 개선될 여지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친절한 하나님은 그들이 무엇을 어떻게 잘못했는지 아주 상세하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실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재단이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여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요하의 십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나의 재단에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 말씀은 그들이 제사 때 더러운 재물을 올렸다는 말씀이겠죠 어떤 더러운 재물을 드렸는가 하면 8절에 보면 눈먼 희생재물 또 저는 것 병든 것 이런 걸 드렸다는 거죠 원래는 어떤 재물을 드려야 됩니까 레위기서 22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나 양이나 염소에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다시 말해서 점도 하나 없는 정말 깨끗하고 흠 없는 극상품의 것을 드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고 있었으니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면 또 아까 한 열두 분 정도 되셨던 그분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자기들 살기도 쉽지 않았는데 제사를 한두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어떻게 매번 극상품만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는가 그들도 살아야지 그러나 제사는 꼬박꼬박 드렸잖아 하나님 참 빡빡하시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힘든 상황을 모르셨을까요? 또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면서도 외면하시고 계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겠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사건의 본질은 이스라엘의 단순히 더러운 재물을 드린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면에 다른 더 큰 문제가 있다는 말인데요 계속해서 1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요하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 도다 네 아멘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죽게 차려 올려주는 제사상 좀 더러우면 어때? 아무 음식이나 드리기만 하면 됐지 이걸로 모자랍니다 뉘앙스까지 한번 살려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 기껏해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상이야 좀 더러우면 어때? 아무 음식이나 드리기만 하면 됐지 제사 드려 주는 게 어딘데? 주는 대로 받으셔야지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 벌써 올려드리는 재물이 더러운 것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보이기 시작하시죠 그리고 또 13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이 말은 매우 짜증나고 거추장스러운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코웃음쳤다 여러분 언제 코웃음칩니까? 아주 가짜는 상황을 만날 때 코웃음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이 일 즉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그렇게 가짜 않게 여기며 귀찮고 짜증나고 거추장스러운 일로 여겼다는 것이고 그러니 제사하러 올 때 예배하러 올 때에 어떤 것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왜요? 내 것은 아까우니까 멀쩡한 것은 더더욱 아까우니까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아마 이 지구상에 다른 민족은 몰라도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는 민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쩌다가 이 모양으로 하나님을 제사하게 되었을까요? 원인은 총 세 가지 측면으로 추적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심리적인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부터 해방된 시기는 BC 539년이죠 그리고 이 말라기서가 기록된 시기는 대략 400년대 중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이 말라기서가 기록되기까지 약 10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이스라엘을 한번 추적해 보면 그들이 처음 본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의 영토는 가로 세로가 고작 30km, 40km였습니다 대구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그런 땅이죠 그런데 그마저도 도시가 멀쩡히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파괴된 성점마저 파괴된 폐허 상태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폐허였는가 하면 이 당시에 전쟁을 하고 나면 승리의 전유물로 도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그 위에다 자신들의 도시를 건설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를 폐허로 만들 때 적당히 부수지 않습니다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버리죠 언제든 자신들의 도시를 세울 수 있도록 그런데 이스라엘 역시나 그렇게 무너져 있었던 겁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상태 게다가 돌아온 인구는 고작 15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가나에 들어갈 때 성인 남자만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즉 그 당시 인구는 대략 200만 많게는 300만 넘게도 볼 수 있는 인구였던 것에 비하면 정말 작은 인원만이 본국으로 돌아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 여러모로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들은 괜찮았습니다 왜일까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회복과 관련된 수많은 예언들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부터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하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이세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요하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32장 37절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염과 고난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다 아멘 이처럼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에스겔 그리고 이사야 등 정말 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회복 이후에 안정된 삶을 예언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들 가운데 가장 불가능해 보였던 바벨론 포로에서의 귀환이 이루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니 무슨 생각 하겠습니까 우아 어쩌면 이 예언들이 전부 다 이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즉 지금은 엉망진창이나 후회를 도래할 그 핑크빛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지금은 괜찮은 겁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살림에도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성전을 세웠습니다 덜 입고 덜 먹고 덜 써가며 벽돌 한 장 더 올리려고 악착같이 성전을 쌓았죠 그렇게 하다가 BC 516년에 드디어 성전을 세워졌습니다 다윗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었지만 그래도 성전이 세워졌으니 그들은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회복되겠다 이제 우리는 예전에 그 다윗대의 영광을 다시금 누릴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겠죠 기분이 엄청 좋았을 겁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납니다 바뀐 것이 있었을까요 전혀요 말라기가 기록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갈수록 소망은 약해집니다 예언의 성취에 대한 기대감도 사라져만 갑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마음속에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의 삶이 이렇게까지 피폐해질 수가 있는 것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서 떠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자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현저히 떨어져 버린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의 마음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어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현실적인 이유였는데요 여러분 목도 풀 겸 저 위의 천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고개를 들고 저 위의 천장 가장 높은 것을 한번 보시죠 저 위에서 금이 떨어질 겁니다 아니 왜 웃으시죠? 제가 그렇게 여러분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까? 정말입니다 저 위에서 금이 떨어질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도 않네요 제가 그토록 믿음을 주지 못하는 아무튼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이라도 저 위를 보셨을 겁니다 저 위를 볼 때는 여러분 뭐가 보였습니까? 눈부신 조명이 보였죠 눈부신 조명 외에 다른 게 눈에 들어오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죠? 지금 쳐다보고 확인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럼 없습니다 위를 볼 때는 저기 하얀 조명만 보였습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점점 눈이 내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왜 내려오셨나요? 제 말을 안 믿으니까 그죠? 저 위에서 금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아니까 그렇게 눈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그러니까 앞사람이 머리를 까맣는지 안 까맣는지가 보이기 시작하죠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예언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만 쳐다볼 때는 괜찮았습니다 뭐 그때라고 현실이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믿음 그리고 예언이 성취될 것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괜찮았죠 현실은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소망과 믿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했고 그러니 결국 그들의 시선은 이 앞으로 이 땅으로 아래로 내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내려오게 되면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자연스럽게 그들이 볼 필요가 없었던 것들 그래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것들 즉 그들의 현실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취한 현실은 어땠을까요?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농사도 짓고 목축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학계와 누에미아설을 보면 심각한 가문과 병충해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그 시간 동안 그 빈 땅에 들어와 살았던 많은 이주민들 강대국의 칭령, 고레스의 칭령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땅을 비켜주긴 했지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약탈과 테러와 방해 이것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하면 이스라엘이 성정과 성벽을 재건하라 할 때에 정말 어마어마하게 방해했죠 그러니 이스라엘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단 한 순간이 아니라 매 순간이 그러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극상품 양을 끌고 갈 때마다 그리고 그 양을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거 내다 팔면 온 어르식고 따뜻한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데 제가 억지 부리고 있는 게 아니죠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자녀를 둔 부모이기 때문에 이 생각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이때 찾아오는 세 번째 요인이 바로 환경으로 인한 현실과의 타협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만 신을 섬겼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들이 각자의 신을 섬겼는데요 그 중에서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쳤을 법한 주변국들 가난과 블레셋을 보면 그들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극상품 재물을 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흠 있는 것들, 못 쓰는 것들 이런 것들만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모습을 바라보아 알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온다는 메시아는 오지 않고 회복될 것이라 말했는데 회복도 안 되고 그거 기다렸다가는 다 죽을 판이고 그러니 우선 좀 살기라도 해야겠는데 주변국들 보니까 다들 흠 있고 적당히 문제 있는 것들 제사상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들도 차츰 차츰 어차피 메시아도 오지도 않고 회복도 안 되고 우리에게 관심도 없는 것 같은데 상한 것 좀 드리면 어때? 가져오면 바로 각 잡고 불태워 보이는데 알 게 뭐야? 누가 알겠어? 라는 생각들이 누룩처럼 번져가기 시작한 것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극상품은 내다 팔고 흠 있는 것들만 올려드리기 시작한 사람들 그들의 형편은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을 것이고 그러니 따라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겠죠 여러분 눈이 하나만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눈이 두 개인 사람이 있었다면 눈이 두 개인 것이 정상으로 여겨질까요? 아니죠 그러면 이 눈이 두 개인 사람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하여 그들과 동화되기 위하여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녹아들기 위하여 스스로 자신의 눈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마치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의 행태가 딱 그 모양이죠 그러니 이 사건 이들의 잘못의 본질이 어디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상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의 상실이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보게 만들었고 그 현실의 문제가 그들에게 더 큰 과제로 다가왔으며 결국 그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세상과 적당한 타협을 하기 시작한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드리는 제사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이미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는데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은 남은 것, 못 쓰는 것, 훔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그것을 너의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널 기뻐하겠으며 널 받아주겠느냐 아멘 실제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총독에게 갈 것도 없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은 이제부터 시어머니입니다 누구라고요? 믿으십시오 나는 시어머니다 그런데 명절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들이 집에 오겠죠? 그런데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명절이니까 선물이라는 걸 들고 집에 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열어봤더니 어째요? 먹던 남은 음식 고춧가루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과일들은 다 곰팡이가 썩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며느리는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어머니를 위해 준비했어요 왜 웃으시죠? 그것을 받은 시어머니 된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그 웃음은 얼마나 가증스럽게 여겨지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그날은 이 며느리의 제삿날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은 지금 세상의 왕, 총독은 고소하고 우리의 시어머니에게조차 하지 못할 일을 만앙의 왕이신 여우와 그들을 위하여 숱한 이방을 멸하셨으며 모든 나라들을 세우고 무너뜨리고 계신 만군의 여우와 하나님께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가증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구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을 받겠느냐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면서 예배를 그 모양으로 드리면서도 은혜 받기를, 복 받기를 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재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점을 다룰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럴 거면 차라리 예배를 드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누가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저기 교회 운전을 타라 줬으면 좋겠다라고 통곡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배의 가장 크고 우선된 목적은 하나님께 나 자신을 그리고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그런 나를 통하여, 그런 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과 종기를 받으시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크고 우선된 목적인데 지금 이스라엘의 예배는 영광은커녕 오히려 멸시와 천대를 그리고 그로 인한 수치와 분노만 받으시기에 충분한 그런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으니 뭐라고요? 그럴 거면 제발 좀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안 드리면 누가 손해겠습니까? 하나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말고도 내 이름을 크게 할 민족들은 많다 그럴 사람들은 많다 너희 아니라도 이방을 택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꼭 너희가 아니어도 된다 뿐만 아니라 누가 보면 19장 4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돌들로부터도 높이심을 받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에 하나도 아쉬워할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내버려 두고 다른 민족 택해서 돈을 돌들로 예배를 받으시면 되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더 간단하죠 이렇게 입 아프게 거추장스럽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 하등의 이유가 하나님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격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을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명령 없습니다 책을 보셔야 됩니다 내가 이 명령 즉 지금의 이 권면을 하고 있는 이유는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5절에 가면요 레이와 세운 나의 이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애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애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 하였으며 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이죠 많은 사람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게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방금 다 같이 읽었잖아요 레이와의 언약이 항상 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예배가 바로 서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 제자라는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온전해지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현실과의 타협에 저항하라 세상을 바라보며 현실과 타협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그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때때로 타협을 할까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다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은 마치 내 주위가 모두 눈이 하나인 사람들밖에 없다고 내 눈도 하나로 만드는 것과 같은 아주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눈이 하나인 사람이 절대 다 쓰면 그렇다고 그것이 정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눈이 하나라고 할지라도 눈이 두 개인 것이 정상입니다 비록 나 혼자라 할지라도 그래서 내 삶이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모두가 나에게 바보라고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정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허락된 아주 소중한 유산인 이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마땅히 바라봐야 할 것만 바라보고 지향해야 할 목표만 지향하며 걸어내야 할 삶을 그 길을 덤덤하게 걸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정상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정상인의 삶인 것입니다 한 마리의 고고한 학처럼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어때? 헌금 한 번 안 하면 어때? 지금 온 나라가 뭐하고 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하는 중이죠 이 기위에 건조기 세탁기 바꿔야지 언제 바꾸려고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한 번 안 한다고 지옥 가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언젠가는 완전히 넘어가게 되겠죠 그렇게 스스로 눈을 하나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기 위하여 두 번째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시선을 하늘로 들어라 최선을 다해서 크게 외치고 계신 거 맞죠? 우리의 눈을 다시 하늘로 들어야 됩니다 아까 저 위를 바라볼 때를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시죠? 오직 내가 바라보던 지점에 아무것도 안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선이 내려오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앞사람의 뒤통수 다시 말하면 볼 이유가 없는 수많은 것들 그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끊임없는 세상의 손집 타협하며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유혹 다들 그렇게 적당히 화평하며 살아간다는 미혹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옆에는 언제나 이런 미혹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늘만 하나님만 바라볼 때는 이것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보이기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생각합니까? 저 사람은 교회하면서 왜 머리도 안 감고 왔어? 라는 아주 쓸데없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보이기 시작하고 보이니까 영향을 받기 시작하고 영향을 받기 시작하니까 어떤 생각을 합니까? 재밌어 보인다 자유로워 보인다 편해 보인다 좋아 보인다 생각으로 그칠까요? 언젠가는 실천에 옮겨지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꼭 알아야 됩니까? 그보다 더 행복하고 즐거운 삶이 저 위에 있는데 알 필요 없는 것들이 우리의 시선이 내려오는 순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타협을 종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해 두기 위한 세 번째 따라 외쳐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라 기대하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오히려 점점 더 굳어져 가야만 합니다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신 적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셨으며 어제도 나의 오늘도 그리고 나의 내일도 오직 나를 위하여 내가 잘 되도록 해 주시기 위하여 그 모든 날들을 나에게 가장 합당한 환경으로 열어주시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에 대한 확신 강한 확신으로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기대로 하늘로에만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따라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찾으라 내 삶에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야 됩니다 아들까지 내어주시며 살려낸 존재가 바로 나입니다 그 말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존재 그래서 그냥 대충 적당히 살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못하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변치 않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역사에 오셨고 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주문이나 암시가 아닙니다 또한 그 어떤 이론이나 이상이나 사상보다도 명확한 팩트입니다 다만 내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인데 어떻게든 그것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찾을까요? 지난 날을 돌아보므로써 어제가 없는 오늘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없는 내일도 없습니다 그 수많은 날들 동안 하나님은 정말 많은 역사를 이루어주셨는데 그 수많은 역사들 중에 많이도 말고 딱 세 번의 흔적만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움직이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움직이기 위하여 어떤 역사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환경을 바꾸기 위하여 도대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단언컨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는 순간 눈물과 함께 회개의 기도가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명확하게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면 앞으로 어떤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 기대감에 의하여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할 수밖에 없고 그 회수가 늘어날수록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가 무엇인지 체험으로 알게 되고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명과 진리로 울려드리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갈래 성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달려가던 나를 멈추는 것이다 진정한 안식의 의미는 달려가던 나를 멈추는 것이다 이 말이 저로 하여금 한참을 묵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일에 올려드리고 있어야 할 예배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들 가운데 포함된 시간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일단 멈춰놓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최우선하여서 이 시간을 올려드려야 하는 예배인 것이고 그렇게 드렸을 때 바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올려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 드려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배 안 받으시면 그만입니다 이렇게 입 아프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실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진짜 혜택을 보는 것은 우리입니다 소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라기에는 총 여섯 가지 논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논쟁들은 각각의 원인과 결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논쟁에서 예배에 대하여 어흥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유에 나오는 모든 잘못들이 모든 문제가 이 무너진 예배로부터 비롯되었다는 말이겠죠 그 문제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채워야 된다는 말이겠습니까? 우리 예배가 바로 서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방법이 없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는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